안녕하세요. 두 개의 동영상을 크로마키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크로마키로 촬영한 영상을 다른 영상위에 올려서 배경색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에서 크로마키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을 터치합니다. 현재 가로로 설정해서 이렇게 가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저는 여기에서 무대를 가져와서 거기에 댄서가 춤을 추는 것을 합성시켜 보겠습니다. 영상 소스를 터치하겠습니다. 영상 소스를 터치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영상 소스를 터치한 다음에 저는 여기서 화면에 사용 가능한 연결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요. 여기에 있는 GetImages 아이스택이 있죠. 저는 여기에서 이게 프로입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Images 아이스택이 여기서 터치해서 무대를 가져오겠습니다. 무대를 가져와서 검색이 있죠. 검색창을 터치하면 자판기가 뜹니다. 이게 무대는 영어로 Stage니까 Stage라고 칠해 보겠어요. Stage 이렇게 하고서 자판기에 돋보기 있죠. 돋보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돋보기를 터치하면 무대가 쫙 나옵니다. 무대가 쫙 나옵니다. 무대가 쫙 나오죠. 이게.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무대를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과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툭툭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화살표 있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운이 됩니다. 툭툭툭툭하면 지금 다운로드 중 이렇게 뜹죠. 이렇게 뜨면은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있죠.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와요. 밑으로 이렇게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 더 다운받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 터치한 다운받아 보겠어요. 이걸 툭툭툭해서 다음에 아래쪽으로 화살표 있는 이것을 터치하면 다운이 됩니다. 툭툭툭했어요. 그러면 다운이 되고 있죠. 다운이 되는 얘기에서 다운이 완료됐으면 더하기 있죠. 이것을 눌러가지고 지금 있는 곳의 앞쪽으로 가져가든지 혹은 뒤쪽으로 가져가든지 자기 자유자재로 예를 들어서 이 앞쪽에 하든지 뒤쪽에 가든지 끌어서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서 뒤쪽에 갖다 놔도 되고 혹은 이같이 앞쪽으로 갖다 놔도 됩니다. 저는 앞쪽에 한번 갖다 놔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 뒤로 갑니다. 뒤로 가게 해서 편지 기준순으로 기본 편지 화면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해보면 뭐 이런 화면이네요. 이런 화면에 써왔다면 이것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화면입니다. 여기에 다른 영상을 가져옵니다. 무희 댄서라던가 혹은 색스폰 연주자 기타 연주자 등 악기 연주자를 영상을 되게 가져오죠. 크로마키한 영상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에서 크로마키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 뭐냐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서 영상을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비디오 영상을 가져오면 비디오죠. 그래서 동영상을 가져와서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비디오를 터치해서 저는 여기서 무희 댄서를 가져오니까 이 폴드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디 폴드에 저장인지 알아야 합니다. 터치해서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댄서들 영상을 제가 모아놨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 이 색깔을 조금 바꾸겠어요. 다시요.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가 생기죠. 더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리로 자, 여기서 더하기를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왔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의 배경색을 없애는 것이 크루마키죠. 크루마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에서 이 무휘의 동영상의 선택된 상태에서 터치된 상태에서 컷 아웃을 터치합니다. 색깔을 다시 한 번 바꿔야 되겠네요. 자, 다시요. 노란색으로 다시 바꾸겠어요. 자, 여기서 이 컷 아웃을 터치합니다. 컷 아웃을 터치하면 이게 무조건 배경 제거하는 것이 있고 크루마키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단일 배경이 단일색이니까 크루마키를 해보겠어요. 이게 크루마키 터치합니다. 터치라면 이와 같이 나와요. 이와 같이 색 선택 범위 T제거가 나오는데 화면에 보시면 요렇게 요런 것이 생겨요. 요것을 눌러가지고요. 이것을 눌렀습니다. 지금 제가 누르고 있어요. 눌러서 이거 배경색이 있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 배경색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모자이크처럼 보여요. 자, 놓습니다. 손을 놓으면 이렇게 배경색이 사라지고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크루마키가 된 거죠. 배경색을 없앤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뒤로 가기로 합니다. 끝났으니까 크루마키가 끝났으니까 뒤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화면에 이게 배경색이 없어지고 무희만 남았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조절점이 있어요. 네콘의 조절점이 있어요. 이 조절점으로 크게 늘립니다. 늘리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둡니다.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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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프레이를 한번 해보겠어요. 프레이를 하면 이렇게 춤을 추게 되죠. 이것을 복제를 해서 두 사람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복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댄서 영상을 터치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보시면 복제라고 있어요. 복제 이것을 터치합니다. 복제 여기 복제라고 있죠. 복제 복제를 터치합니다. 복제를 터치하면 이 여기서 파워디렉터는 안 좋은 것이 복제를 하면 아래쪽에 안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컷을 눌러가지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밀면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제일 앞으로 가자. 그럼 여기에서 이 무기가 사실은 겹쳐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갖다 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기본 화면을 가서 프레이 해 볼게요. 제가 이게 프레이 합니다. 프레이를 터치해서 하면 이와 같이 댄서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음악을 넣으면 되겠죠. 음악을 넣어서 출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두 가지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